네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KCM 미라니의 I love you 듣고 왔고요. 조비서에게 궁금한 점들 도착하고 있는데요. 9532님. 조비서.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이에요. 오늘이 중복이라고 시부모님과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얘기하는거 보니까 삼계탕을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삼계탕을 좀 싫어해요. 대신 같은 닭으로 치킨 시켜 먹는거 괜찮을까요? 반반무 많이로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계탕집에 가셔서 따로 치킨을 시키시겠다는거에요? 아니면 삼계탕을 안드시고 그냥 치킨집으로 잡겠다. 그래도 또 어르신들이랑 같이 오늘이 중복이죠. 중복이어가지고 굳이 그냥 좀 참으시죠. 닭죽같은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새를 물에 담근걸 싫어요. 그래서 닭볶음탕도 별로 안좋아하고 삼계탕도 안좋아하고 하는데 이럴때는 먹어요. 다 뭐 사실 뭐 가족간이지만 그래도 좀 어느정도 그래도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편하지는 않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는거로 드시고 점심 많이 드시고 가셔서 속이 안좋다고 하고 좀 덜 드십시오. 아니면 이제 9532님한테 제일 좋을 것 같은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치킨집에 가자고.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근데 결혼 얼마 한지 안되셨다 그러고 그렇다고 하니까 굳이 저 삼계탕 싫어하는데 치킨 먹으러 가죠. 이렇게 하는거보다는 그냥 가셔서 닭죽 드세요. 닭죽. 1144회장님. 조비서. 저는 쟤 너무 꼰대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 가는대로 조언해드릴게요. 1144님. 조비서. 저는 출근길에 항상 편의점을 들르는데요. 그걸 아는 옆자리 동료가 껌이나 사탕같은 작은걸 같이 사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지출이 생각보다 크네요. 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또 동료가 또 개념이 없네. 와 이거 어렵다. 껌. 사탕. 이거는 사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소액이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가 커피를 사라고 하거나 이럴 때 정말 놓치지 말고 부탁하세요. 그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껌 써달라고 하는데 뭐 딱 해서 뭐 2천원 뭐 천원. 아 이거는 좀 약간 아쉽고.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를 것 같아요. 앞으로 편의점을 안 들르거나. 나 오늘 그냥 올 건데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동료가 커피는 어딘 갈 때 좀 얻어 먹거나 그렇게 가십시오.